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오늘 이제 어법을 가지고 영어 어법 문제를 가지고 캐스트 찍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어법 문제 사실 거의 찍는 거 저 압니다. 특히나 이제 뭐 3, 4, 5 거의 다 찍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놀랬던 게 1등급이 목표라고 하면서 어법을 찍는 학생들이 있어요. 3점 되게 우습게 보시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얘들아 빈칸 문제나 더 맞추는 것보다 어법 하나 더 맞추는 게 훨씬 쉽거든? 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어법 문제가 어렵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어법 문제를 왜 어렵게 여기냐면요. 사실 고1, 고2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법 용어를 배우니까 막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지식들이 막 펼쳐져 있으니까 아니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틀리는 건데 만약에 꺾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1, 2, 3, 4, 5번에 출제 의도를 안다면 그걸 과연 틀릴까요? 안 틀릴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저희 연구팀은 항상 시험 보고 나면 다 분석을 하거든요. 저희가 10개 년 동안에 나왔던 어법 문제를 싸그리다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2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6구 수능 어법 문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론이라고 해서 되게 쉬워요. 이게 뭐냐면요. 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동사나 아니면 이제 준동사라고 해서 투부정사, ING, PPL, 준동사라고 하는데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쳐있으면요. 동사 개수 구하시오 문제예요. 동사가 몇 개가 필요하냐. 다시 한번. 자 제일 먼저 뭐냐면 동사를 써야 되냐. 동사 아닌 준동사를 써야 되느냐. 동사의 수. 동사나 동사 아니고 쓰느냐. 또는 능동수동 문제입니다. 이게요. 깜짝 놀리십니다. 10년 동안 6구 수능에 59회. 총 36%가 나온 문제예요. 뭐냐면 수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가 국어랑 달라요. 국어랑 다르다는 게 영어는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았을 때 오해를 하는 거야. 그 많은 범위. 그러니까 오해한 거지. 일단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공부를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법 문제에 나온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동사나 준동사가 밑줄이면 동사 기수 물어보는 거 아니면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게 역대 36%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 대시냐 와시냐 위치라고 해서 관계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건데요. 완전 불안장 막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 이론 수업하는데 5분, 10분도 안 걸립니다. 딱 3가지 정도 4가지만 외우면 될 거를 이거 4개 외우기가 싫어갖고 안 외운 거예요. 정말로 뭐냐. 이게 36번에 22%가 나왔어요. 자 WH 대시냐 왠이냐 왓이냐 위치냐 후냐 이런 거 그 다음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수의일치 수의일치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자 다시 물론 동사 개수일치도 있고 능동수도 있지만 동사가 밑줄이면 주어 찾아서 동사를 맞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대명사가 밑줄이면 간단함이냐. 되게 간단해요. 단수 써야 되느니 복수 써야 되느니 해석해봐서 골라봐. 이게 의도예요. 그냥 대놓고 알려줍니다. 이게 34번 자 그 다음 형용사나 부사 밑줄 이게 18번이에요.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이 있으면 이게 수직하는 게 명사를 꾸미는 거니 명사 아닌 걸 꾸미는 거니 되게 간단합니다. 병렬구조 100%짜리 뭐가 100%짜리냐면 밑줄 앞에 한 5번 정도 해볼게요. 엔드벗 5가 있으면 100%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드벗 5가 있으면 이거예요. 앞에가 만약에 투부정사하면 뒤에도 투부정사 앞에가 ing면 뒤에도 ing 이게 7번 나왔습니다. 뭐냐면 딱 이 안에 수만 나와요. 다시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지라 어떤 문제가 하나로 변한지가 참고로 2014학년도까지는 참고로 두 문제였거든요. 2015학년도부터 이제 한 문제로 바뀌었는데 한 문제로 바뀌고 나서부터는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옛날 문제인데요. 옛날에는 두 문제 있을 때 그렇다고 그럼 선생님이 혹시 기타는 중학교육만 나왔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냐면요. 가주어 진주어 이 투 이 댄 비교급을 쓸 때 댄을 써야 돼 에즈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중학교육이 나왔어요. 뭐냐면요. 어떤 문제는요. 범위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는 말 야 정말로 너 만약에 1등급 목표니? 안정적 1등급 나오고 싶니? 물론 빈칸 수사 삽입 잡아야 되지만 빈칸 한 문제 더 맞추는 것보다 얘거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럼 이제 학생들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선생님 제가 뭘로 공부할까요? 간단합니다. 10개년 기출 169수능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1, 2, 3, 4, 5번이요. 1, 2, 3, 4, 5번 밑줄에 5개 있잖아요. 10년동안 6, 9수능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을 하면 참고로 그대 2012학년, 2013학년, 2014학년은 문제가 2개였고요. 하나는 ABC 자 2개 중에 고르시오. 하나가 1, 2, 3, 4, 5번이었는데 다 합치고 나니까 177개예요. 아 오해하지 마시고 117개의 문제가 아니라 1, 2, 3, 4, 5번 밑줄에 있는 게 177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페이지로 봐볼래요? 177개밖에 안 된다는 건요. 간단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이 117개가 계속 반복으로 그러니까 117개는 이 안에서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해볼까? 이게 1번이 끽해봤자 정말 길어봤자 3줄 이게 그냥 이 중에 하나인 거야. 2번 짧은 한 줄짜리도 있습니다. 보통 두 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두 줄짜리면 여러분들 177개요. 이거 하루만에 공부 끝납니다. 하루라는 거 하는 게 한 3시간? 4시간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 출처 의도 공부한 다음에 그냥 177개 아 한번 내가 진짜 아 이건 의도가 뭐구나 확인해서 읽어봐야지 확인해서 읽어봐야지 이 공부하면 어법은 안 틀거든요. 다시 출처 의도를 출제 의도를 아는 학생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럼 제가 요번 6평의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어법 문제는 다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밑줄을 봐보세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대열이죠? 대명사 밑줄은요. 무조건 단수복수 고르셔예요. 이거 읽기도 전에요. 이츠냐 대열이냐 구분하시오 문제입니다. 단수복수 문제입니다. 역대 한 번도 대명사 밑줄일 땐요. 단수복수 빼고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의 부분 알죠? 초기 천문학자들은 제공했습니다. 정보를 뭐에 대한 언제 농작물을 길러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자 그리고 간접 목적어 초기 천문학은요. 인간에게 인간 최초의 공식적 방법 인간 맞잖아. 인간 최초의 복수인 거 맞단 말이야. 인간 최초의 공식적인 시간을 기록하는 어떤 방식을 줬습니다. 됐죠? 아우 고민하지 마세요. 동사 밑줄은 뭐라고요? 동사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라. 두 번째가 뭐게? 주어동사 맞춰라. 간단한 말이에요. 동사 밑줄을 보자마자 아 동사 개수 한 문장에 하나여야지 접사가 나오면 늘어나겠지만 더하기 주어동사 맞는지 확인해봐야지. 이게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의 수 주어동사 일치 문제입니다. 볼게요. 스톤엔지는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풀 땐요. 철저하게 콤마콤마는 지워야 돼요. 삽입구문이에요. 아예 읽질 안 할 글이 잘 보여요. 스톤엔지는 어? 이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기념물이다. 맞단 말이야. 동사도 이제 쓰는 게 맞고 뒤에 다 수시거구 수시거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써먹어 볼게요. 요게 아까 말했던 제가 두 번째 많이 나온 관계사 문제인데요. 오늘 제가 전체 수업을 당연히 못해드리죠. 외열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외열은 출처의도가 아주 간단합니다. 외열이냐 위치냐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위치 먼저 할게요. 위치는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뒤에 대명사를 미리 쓴 거거든요. 다시 뒤에 대명사를 미리 쓴 거예요. 그럼 뒤에 대명사가 없어요. 어? 명사는 주어, 동사, 보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보호를 미리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불완전한 문장이 뭐냐. 뒤에 있어야 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라는 게 없어서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얘는 관계 부사라고 해왔고요. 주위에 있는 부사를 미리 쓴 거예요. 다시 주위에 있는 부사를 미리 썼으면 주위에는 부사만 없는 거야. 부사는 수식어고 원래부터 없는 말이에요. 원래부터 없어여 수식어고 미리 썼으면 주위에는 있어야 될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외열이나 위치가 밑줄인 건 주위의 문장만 보면 알아요. 뒤에 볼게요. 태양은 뜬다. 자 어디 어디 어디에서 그 취급은 다 중요하지 않아. 주어 자동삼은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거 무조건 맞습니다. 보자마자 알아요. 어? 얘는 보자마자 능동성 보자마자 알겠는 거야. 하는 건지 되는 건지 뭐냐면 문제를 출체에다가 이 안에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177개 정말 공부해봤자요. 그래 하루에 한 3시간 공부할게요. 이틀 안에 무조건 끝납니다. 저 같으면 이거 177개를 그냥 계속 공부하고 공부하겠어요. 물론 출체에도 공부하는 게 힘들다면 수업을 들어서 강의 도움받는 건 되죠. 근데 도움받은 다음에 물론 저도 문법 있습니다. 당연히 도움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 그 177개를 돌아오면서 아 이건 출체되어 뭐구나 어법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에 들어갑니다. 싸움 봐볼게요. 수동태입니다. 그 돌은 사용되어 얘들아 돌은 사용 제가 사용되어 사용되는 게 맞단 말이야. 수동태 그럼 맞아요. 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앞뒤를 봐야 돼요. 100% 병렬구조예요. and but or 밑줄 이 수가 100% 지금 제가 쓴 게 아까 저희가 썼던 표에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지금 한번 써볼까요? 1번 뭐죠? 일치 2번 뭐죠? 동사 밑줄 자 3번 뭐죠? where 4번 뭐죠? 수동태 그러니까 능동수동 동사 눈에 들어갑니다. 자 이건 뭐죠? 병렬구조 and but or 있으면 무조건 병렬이다.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원래 원래 문제는 제가 답이 보였는데 문제가 discovered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답을 써버린 건데요. 너무 보이네요. 볼게요. 존재 스톤 엔제의 존재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콤마 콤마를 지워야지 문장이 보입니다.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침묵의 조용한 증언 같은 거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증언 보증 나왔으면 언젠간 엔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투 이렇게 병렬구조입니다. 어떠한 증언이냐 스톤 엔제라고 하는 게 규칙성 자연의 규칙성과 그 다음에 인간 정신의 능력의 어떤 증언이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 마음의 증언이냐 투 다음에 동사 원인이야 뭐를 봐 즉각적인 어떤 출연 이면을 보며 그 다음에 더 깊은 의미를 발견 이거 투 동사 원형 엔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문제였는데 원래 문제는 디스커블제 X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답을 맞는 걸로 고쳐놓은 겁니다. 답이 그래서 5번이에요. 5번이었단 말이에요. 뭐냐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어떤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오죠? 범위가 정의해져있기 때문에 맨날 같은 것만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동사의 밑줄이구나 다시 동사의 밑줄이구나 나 그러면 동사 개수도 확인해야지 주어 동사 같은 거 일치 확인해야지 WHO 다 됐나오는구나 관계사 문제니까 완전 불안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였고 수의 일치 만약에 동사의 밑줄이면 동사 개수도 중요하지만 주어랑 맞는지 확인해라 대명사가 밑줄이면요 단수복수 문제에요 무조건 오늘은 안 나왔지만 형용사나 부사가 밑줄이면 해석한 다음에 이게 명사를 꾸미는 건지 명사 아닌 걸 꾸미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엔드버 노어가 있으면 무조건 격렬이구나 요즘엔 이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중학교용 문제 비교급 다음엔 에즈가라 덴 나와야 돼 뭐 이투 이 대시야 가주어 진주어야 이런 것들 몇개가 기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려 된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자 그래도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저희 QA는 오셔가지고 자 저희 지류행단 남기세요 그럼 저희 연구실장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분명히 설명드릴 겁니다 업법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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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조금 남 빼고요 빈칸보다 훨씬 쉬워요 저같은 이거 3점 맞추고 도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